부활절을 앞두고 한인 업체들도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업소들은 다양한 색상을 계란, 부활절을 상징인 토끼 인형, 토끼 초콜릿 등을 진열을 마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계란 종류, 여러 가지 있어요. 아무래도 알뜰하게 저렴하게, 간단하게 사신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데리고 나와 부활절을 의미하는 용품을 사주며 부활절을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식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이 들어간 음식을 주문하면 50%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스포츠 경기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더링 업소에서는 부활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단체 손님들을 주문도 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서 부활절 당일에는 추가로 사람을 고용할 정도입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으셔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많은 오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각 교회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도 이번이 한 3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부활절 식단으로는 계란으로 만든 음식이 중심이고 고기와 생선 등으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술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절. 타원의 관련 비즈니스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명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